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밖에서 하는 일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단 말이야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푼다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여기 대주 같은 경우는 원체 깐깐해요 사람이 원체 깐깐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남하고의 어떤 융합이 된다는 것보다 자기 고지고때로가 너무 강해 좀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게 집으로 와서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부부가 같이 살아를 간다 하더라도 부부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해야 된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밖에 나가서 하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본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 근데 본인이 집에 있으면 속이 터져요 가슴이 이게 터지고 폭발해 본인은 또 누구한테 가서 내 얘기를 자불자불하고 얘기할 사람이 또 아니야 내 속 얘기는 내가 속으로 걸러내고 내가 이렇게 참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야 그게 해소가 되지 집에 있으면 남편이 들어오면 무서울 거야 아마 싫다는 얘기야 마주치는 것도 싫고 지금 그런 지경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딱히 이혼수가 있냐면 이혼수가 없어 이혼을 못해 이혼을 본인이 이혼을 하자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안 해줘요 안 해줄 뿐더러 또 본인 자체가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가지 이혼을 하고 서류를 짓고 나 혼자 날개 달려서 살아야 되겠다 못하는 성향이야 본인의 성향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바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나이가 먹어서 바뀌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 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 거란 말이지 본인이 그냥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가정을 깨지 않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참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고 뭐 조금 떨어져서 살자 뭐 이것도 안돼 그것도 힘들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직장을 조금 이제 자주 옮겨야 되는 그게 있는데 저희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살았다가 지금 1년 정도만 떨어져서 살았다가 다시 5분에 합치된 거거든요 발령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좀 떨어져서 살면은 그런 수로 그렇게 공망으로 막아야지 떨어져 살면 어쩔 수 없어 여기 남편은 올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내년 훈년에는 또 가 내년 또 가요? 응 내년 훈년 훈년에 또 또 떨어져 있어 그런 식으로 참고 가는 수밖에 없어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낫잖아 이유는 못하더라도 그렇지? 그런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남편 자체가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사주에도 그래 사주에도 역마가 심한 사람이야 한 곳에 붙어있지를 못해 돌아다녀야 돼 응 근데 이 대주 자체는 그게 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많아 직업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응? 응? 응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떤 부분을 조심해? 남편이 바깥으로 나가 돌아서 공망이 들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혼을 피해가는 수밖에 없어 없고 나중 보고 자식 보고 본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응? 가슴에 청불이 나도 어쩔 수 없어 응? 응? 그게 다행이다 봐야 돼 공망 때문에 이혼을 면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떨어져 지내는 것 때문에도 면회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내년 훈년되면 또 직업적으로 좋은 일이 또 있어 내훈년인가요? 마흔다섯 되면 마흔다섯 되면? 응 그때 가면 또 좀 좋은 일이 있어 공무원이면 그러면 응 승진이든 그렇죠 어떤 그런 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또 좋아져 응 그때는 왜 자기가 만족해야 이 사람은 그게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고 나와 자기가 답답하고 이러면 그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마흔다섯 되고 하면 또 좋아져 응?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못하는 부부야 응? 응? 알 수가 없어 응? 응? 이렇게 그때도 되면 응? 조금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부부 간에 조금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응? 그때 이제 본인이 남편에 대한 어떤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나 이런 걸 조금씩 풀어나가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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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는 응? 다툼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밀성거든요 응? 응? 직성들이 다 쎄서 그래 둘 다? 응 본인도 직성이 있고 이 사람도 있고 둘 다의 원칙들이 너무 강하잖아 응? 뭐를 해야 되겠다 어떤 원칙적인 거 그게 두 사람 다 강하단 말이에요 응? 본인도 마찬가지고 성향만 틀리단 말이야 성향만 틀린 거지 어떤 고집적인 거나 이거는 두 사람 다 똑같애 본인도 마찬가지 아 남편 쪽에서 본인을 보면 답답하다고 그런다고 응? 그게 둘 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애 응? 응? 그냥 내가 알았어 뭐했어 나긋나긋하고 고분고분하고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본인도 그냥 지금까지 싹 내가 희생했다고 한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응? 화가 치밀한 화가병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응? 응?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응? 이제 그게 너무 참고 살았던 그 느낌에서 이제 억울한 느낌이 너무 강한 데다가 간섭을 하니까 그 구속이 이제 간섭이 나는 좀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기 입장에서는 나도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자기 그거를 안 들으니까 이제 이게 그거 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혼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살다 보면 부부가 부딪히는 거 가면 갈수록 성향이 또 바뀐단 말이야 네 남편은 어떻게 보면 또 여자처럼 세심해지고 응? 응? 본인은 또 남자 성향으로 바뀌고 네 이래져버려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참고 눌러왔던 게 있으면 그게 바뀌어져 버리니까 대략 본인이 큰 소리를 쳐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고 남편이 그냥 들어주는 입장이다 이렇게 남편도 억울하고 본인도 억울하고 서로는 억울하지 하지만 헤어질 부부는 아니라는 거지 응? 이게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부라는 거야 그게 내가 봤을 때 그 어떤 이게 본인은 본인도 내가 알아서 내 일을 하고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할 일은 알아서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자꾸 잔소리 같고 또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발목을 잡히고 이런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벌떡증이 나는 거지 속에서 그죠 그거를 좋게 생각해 사랑해서 그러나 보다 표현을 그렇게 밖에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본인이 조금 편해지고 밖에서 활동을 하시고 뭐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밖에서 조금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 또 그 고비도 넘기면 본인이 뭐라 그래 초월한다고 그러잖아 응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고 남편은 또 어디 가서 저 여자가 뭐 딴 짓을 하거나 절대 그럴 여자는 아니다 라는 시기가 또 오잖아 그럼 굳이 이혼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요 지금 저한테 오해가 있어서 응 못 믿어 그거를 그치 바람나는 줄 알고 네 그치 그것 때문에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응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뒤로 그냥 계속 응 안 믿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응 마음속에 털어내야지 그죠 못 털어낸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어떤 때가 되고 응 서로 그걸 다 음 무마시키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때까지는 본인도 노력을 해줘야지 그럼 남편은 어쨌든 그 2년 후에 좀 뭐 진급이 있다면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하는 일이 괜찮아 본인도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는 네 야물딱지게 한다 소리가 나와 응 야물딱지게 하고 또 실수 없이 하려고 그러고 네 본인이 조금 본인이 좀 완벽하게 뭐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커 뭐가 됐든 네 그래서 본인도 하는 일도 괜찮네 어 그럼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뭐 어떻게 음 괜찮아질까요 응 괜찮으죠 응 두 사람 다 우는 괜찮단 말이지 응 지금부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 네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데 굳이 뭐하러 그래 응 이렇게 괜찮아 응 애들 첫째는 첫째가 몇 살인데 중3 응 너무 깨미한 남자애 네 어 네 뭐라고 하면 사춘기인지 뭔지 중3 남자애 애 똘똘한 애인데 똘똘해요 어 똘똘한 애인데 똘똘한 애인데 똘똘해서 그래 똘똘하니까 중3이고 나이가 어려도 네 지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지가 성향이 성향이 친구도 거의 없거든요 친구도 아이였고 약간 집에 약간 히키코몰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냥 집에 학원 그 다음에 집 집에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막 새벽 3시까지 막 4시까지 게임만 하고 네 게임만 하고 그렇다고 막 집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막 퍼붓거나 하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이 소괄 소괄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만 못하게 하면 근데 막 자기도 감정의 주체가 안되는지 그러니까 뭐라고도 말도 못하게 했고 또 아빠랑 교육관도 좀 다르니까 조금만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도 이렇게 좀 보고 하면서 하는데 아 이게 좀 걔는 똘똘한 애 라서 공부한다고 하면 해 아 뭔지 해요 그게 조금 기다려야지 지금 한참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거 왜냐면은 자기만의 이 요 테두리가 그 안에 테두리를 굉장히 중요시 한단 말이야 걔는 어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지가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지 또래 애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걔는 지가 더 속 이렇게 또 어른 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애들하고 레벨이 안 맞다 싫다 이런 소리가 나와 근데 애들을 이렇게 대할 때 옛날부터도 그렇긴 했는데 막 나쁜 성향은 아니고 애들한테 피해 끼친 성향은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좀 노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면은 나는 괜찮은데 왜 엄마는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제 계속 저렇게 그 이제 방 안에 갇히게 되면서 아무것도 뭐 왜 엄마 계속 저렇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 안 되죠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냅두라는 소리 이건 아니야 막연하게 냅두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점점점 심해지면 아예 외부하고 차단이 돼 버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섭거든요 사실 뭐라고 말해도 못 하겠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조금 외골수적인 데가 있어서 그래 아빠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피인데 어떻게 못 찍었어 그 뿔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렇다고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새벽에 나왔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이렇게 버리니까 아이들한테 좀 신경을 못 쓰는 경향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힘이 붙이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잘못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같아 지가 오는 순간에는 그 틀을 조금 엄마가 깨게 해야 돼 잔소리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제재하시고 공부하는 쪽으로다가 조금 끌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외부하고 차단이 돼 버리면 진짜 외골수 되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같이 돼 아버지같이 되고 결국은 해서야 공부해서 그냥 직장 갔다가 왔다가 뭐 이런 거 밖에 안 되잖아 지 어떤 지 소변을 갖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엄마가 조금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참 예민하고 이럴 때니까 네 조심조심히 이렇게 하시라고 자손 문제는 어렵네요 아시겠죠 네 됐죠 네 혹시 제가 그 한번씩 이렇게 보면 문서운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문서운은 내년 내년 가야 돼 올해는 없어요? 없어요 오 내년이요? 올해는 겨울에 네 눈 오고 할 때 봐야 돼 문서를? 어 올해 눈 오고부터 내년 봄 내년 봄 그게 뭐에 집문서든 뭐 이런 본문서가 아니더라도 응 괜찮다니까 운이 좋다 그랬잖아 대학교로 갈 수 있을까요? 가세요 뭔가 잡혀야 되는데 능력적으로 이게 좀 될까 싶은데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하세요 해도 돼 응 그런 게 아마 어떤 기회가 온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올겨울부터 보라고 응 응 본인이 막 나서서 된다고 안 돼 안 돼요? 응 본인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라 곧 시기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든 누군가의 어떤 손길이 되든 이래서 더 불어가게 되지 응 누가 필요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 본인이 막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되든 안 해 응 그러면 어쨌든 도움의 손길이 있긴 있어요 응 그것도 인간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응 아 그 사람 관계에서도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귀인이라고 그러잖아 응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본인이 쉽게 간다고 응 그래야 쉽게 가 그러니까 올 때는 막 급하게 본인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겨울에 새면 겨울에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는 게 그게 내가 가장 편한 방법이야 그렇죠 응 그렇게 가시면 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